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입니다. T339 파이널입니다. 오리엔테이션 하겠습니다. 어떻게 강좌가 구성되어 있고 어떤 학생들을 위한 강좌이며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T339가요. T가 이거 테스트, 기출문제 얘기하는 겁니다. 3줄 이상 3개년 문제 30분 동안 빡세히 공부해서 90점, 우린 1등급 맞춘다. 그래서 T339라고 나온 거고 그리고 부 제목이 1등급을 향한 문장의 해석의 원리예요. 고3 기출, 6, 9 수능에 3개년 3줄 이상의, 제일 짧은 게 3줄입니다. 3줄 이상의 문장 씹어먹기 수업이에요. 자, 제가 무슨 말이냐면 이게 가장 센 거죠. 긴 문장 공포증 해결입니다. 자, 많은 학생들이 가진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해석을 할 때 짧은 문장에서 큰 문제가 없어요. 한 줄, 두 줄짜리 문장을. 그런데 이게 3줄이 넘어가면 3줄, 4줄, 5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단어만 기억나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이 긴 문장 공포증 해결이에요. 제 T339 예전 수강평을 봐도요. 아, 저 이제 긴 문장 공포 그디어 해결됐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생님이 저 문장 길어지고 복잡할 때 정말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강좌 정도가 아니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어떠한 사이트에 어떠한 강좌도 우리 긴 문장 공포증 해결하는 이 강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해석력 약한 학생들 절대 후회하지 않을 수업이 될 거라는 거 자, 그러면 제가 일단 2021학년도 수능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평균 문제당 줄수가 약 16줄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의미가 있죠. 3줄 이상의 길고 복잡한 문장이 가장 짧은 게 3줄이에요. 이게 몇 개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난이도가 달라지는데 이게 40개가 나왔거든요. 정확하게 근데 원래 목적이라던가 심경이라던가 그래프라던가 일치 불일치는요 원래가 한 줄 두 줄이에요. 그 문제 다 빼면 이제부터 킬로 문제 중킬로 문제예요. 자, 빈칸 순서 삽입이라던가 아니면 대입학이나 요약문 무관문 같은 중킬로 문제 장문독해 뭐 중킬로 문제 자, 이런 문제만 한정해서 얘기했을 때 지문 한 개당 가장 짧은 게 3줄 3줄 이상의 문장이 기본적으로 2.3, 2.4개씩 나왔어요. 뭐냐면 지문 하나에 3줄보다 긴 문장은 보통 2개보다 많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해석을 제대로 하는지 못하는지에 따라서 답이 달라집니다. 내가 전체 글을 이해했는지 못했는지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 그 다음에 가장 긴 문장이요 자, 올해는 자, 2021년도 수동은 32번에 5줄짜리 문장이 나왔어요. 참고로 20학년도 2020학년도에는요 8줄짜리 문장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문장이 길어지는 것도 문제인데 또 이게 문제예요. 어, 저희 분석팀이 분석을 한번 해봤더니만 에즈가요 정확히 34번 나왔습니다. 이거는 작년 수능하고 같애요. 작년에도 정확히 34번 나왔거든요. 자, 수능 하나에 에즈가 34번 나옵니다. 마흔 학생들이 에즈가 나오면 대충 얼렁뚱땅 넘어가는 학생들 되게 많죠. 왜 뜻이 많으니까. 근데 수능에 34번 나올 정도의 이 기본적인 에즈를 수능 때까지도 얼렁뚱땅 해석하면 대충 뭔 말인지 아는데 뭔 말인지 해석이 안 됩니다. 또 후취수식이 정확하게 65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구조에는 없죠. 뒤에서 앞으로 꾸며 들어가다 보니까 문장이 길어지기 시작하거든요. 후취수식 문장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문장 해석이 안 됩니다. 또 병렬구조 자, 문장이 자, 엔드벗오어 때문에 어디서 이게 연결된 건지 확인하는 게 정확하게 139번 나왔어요. 자, 뭐냐면 제가 수능 분석을 먼저 말씀만 드린 이유가 해석은요 얼렁뚱땅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하루에 길고 복잡한 문장 딱 10개씩만 매일 공부하잖아요. 한 달 이내에 해석력 폭발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이제 EBS 계통으로 체화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추천 대상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말 그대로 1등급을 향한 문장 해석의 원리예요. 1등급 학생과 2등급 학생들은 제가 무조건 들으라고 강추합니다. 그 다음에 3등급 학생 중에서는 중반 이상은 돼야 돼요. 3등급 중반 이하라면 너무 어렵습니다. 다른 강좌를 먼저 수강하시고 나서 공부하시길 바래요. 자, 이거는 1등급에서 3등급 중반 이상의 학생들을 위한 거고요. 자, 개강은 1월 초야입니다. 강의 내용 자,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봐드릴게요. 고난도 문장 해석이에요. 3줄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문장 하나에 후치 수식이 4번 들어간 문장 또 문장 하나에 뭐 에즈가 뭐 2번, 3번 들어간 문장 다 나옵니다. 3개년 6구 수능에 3줄 이상의 고난도 문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총 강의 수가 12강이고요. 자, 그래서 강의는 12강이지만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나 한 달 이내에 무조건 10개 이상은 내가 꾸준하게 채화까지 한다.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강의 자, 구성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년 6구 수능 3줄 이상 문장을 다 합치면 약 450개입니다. 근데 단순히 글이 나열된 거 있죠. 주어가 길거나 목적어만 길어서 글이 나열된 거 다 빼고 나면 300개 정도가 난이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우리가 300개를 교재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 5편이 이거입니다. 나 무조건 3개년 기출 3줄 이상의 복잡한 문장 하나 씹어먹어서 긴 문장 공포증 해결한다예요. 자, 3번 끊어주고 묶어주기 수업이 아닙니다. 이건 끊어주기 묶어주기도요. 수업시간에 언급은 해요. 왜 후치수식이 뒤에서 앞으로 꾸며들어가는 구정 봐야 되니까 근데 3줄 이상이 넘어갈 때 가장 중요한 건요. 요약하면 읽기예요. 원래 수식어구는 없어도 되는 말이었거든요. 수식어구를 빼고 읽어야 머릿속에 확 우리가 기억에 남는 문장으로 변하는데 근데 수식 그러니까 두 번째 읽을 때 3줄 이상의 길고 복잡한 문장은 한 번 읽는 사람 없습니다. 두 번 정도만은 이해해야 되는데 두 번째 읽을 때에는 수식어를 다 빼고 읽으시면 무조건 틀이 잡혀요. 이 연습을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애즈해석이라던가 후치수식이라던가 병렬구조라던가 도치구문이라던가 모든 문법적 요소 다 설명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지만 이게 더 중요해요. 글이 길 때는 요약하면 읽어야 된다. 두 번째 읽을 때에는 그래서 자 1강에서 자 12강이지만 우리 교재는 데이 1에서 데이 30으로 구성했고요. 각 1번부터 5번은 고난도 문제예요. 그래서 정말 고난도예요. 예습하지 않습니다. 저랑 수업을 하셔야 돼요. 이론 수업을 먼저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6, 7, 8, 9, 10번은 채화용 공부입니다. 제가 수업하지는 않습니다. 1, 2, 3, 4, 5번은 수업하고요. 6, 7, 8, 9, 10번은 여러분이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분석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문도 있지만 옆에 끊어놓고 묶어놓고 모든 분석 부분 다 집어넣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는 데 시장이 없어요. 11번에서 15번은 수업하는 거 16번에서 20번은 채화용 다시 이런 식으로 전해져 있어요. 291번부터 295번은 수업용 296번에서 300번은 채화용입니다. 다시 각 1번에서 5번대는 문장을 공부할 거고요. 6번대에서 10번은 채화용이다. 이해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 교재에 둔 내용인데요. 제가 단어수거 우리 어휘장도 다 써있는데 저 한번 기억나는지 한번 봐볼래요. 연구 전사 열고 인간 달리기 선수와 함께한 일단 아닙니다. 위드가 어바웃 섹트도 기본이에요. 수업 시간에 다 이거 정리해드립니다. 인간 달리기 선수에 관한 연구는 도전했습니다. 참고로 컨벤셔널 위즈덤 절대 전통적 지혜라고 생각나죠. 통염으로 무조건 우리 어휘장에다 표시되어 있는데 교재에 어휘다 표시되어 있어요. 인간 달리기 선수에 관한 연구는 통염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디아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말로 지면 반발 역을 쓰기요. 더럽게 어렵죠. 지면 반발 역 어디에 발의 지면 반발 역과 충격 자 보자마자 느껴야 돼요. 트랜스밋이 만약에 동사였으면 전달했다의 동사였으면 뒤에 목조가 나와야 돼요. 어? 업은 목조가 아니죠. 목조가 될 수 없는데 목조는 명사만 나옵니다. 이 과거 분사의 후치 수식이에요. 다리로 전달되었으며 그리고 뭐를 통해서 신체를 통해서 자 전인사 또 열고 뭐 이후에 충격 이후에 뭐와 또 전인사 열고 땅과의 자 충격 이후에 이것이 베리 다양합니다. 리를 거의 다양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실전 해석을 좀 알려드릴게요. 에즈담에 주호동사가 나오면 언제나 해설지는 때 때문에 따라서 처럼으로 해석하지만 실전에서는요 무조건 따라서 아니면 처럼으로만 해석하시면 돼요. 주호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달리기 선수가 이동 그 다음에 또 하나 팁 에즈담에 주호동사 나오면 얘를 90% 어색할 때만 처럼으로 해석하면 되거든요. 달리기 선수가 이동함에 따라 어디에서부터 극단적으로 말랑말랑한 거에서 어디로 극단적으로 단단한 달리기 표면으로 제가 지금 한 번 읽었죠. 이거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납니다. 왜요? 다섯 줄짜리 문장이에요.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단어가 이렇게 문장이 다 줄을 길어지면요. 지금 제가 해석 한번 쭉 봤죠. 이걸 세 번, 네 번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길고 복잡할 때는 두 번째 읽을 때만은 수시곡을 빼면서 요약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수시곡은 원래부터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럼 볼게요. 주어갑니다. 연구는 달리기 선수에 관한 연구가 도전했습니다. 목적어 통념을 도전했습니다. 연구가 통념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디아를 발견했습니다. 뭘 발견했느냐 또 주어 지표면 반발력 이라고 하는 것이 수시곡 안중에 지표면 반발력 과 또 주어 충격이 어느 충격? 수시곡 발로 전달되며 몸을 통해 전달되는 충격 이후에 땅과의 수시곡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다시 지표면 반발력 과 충격 이라고 하는 것이 동사 거의 변함이 없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접속사 초동사 모함에 따라 달리기 선수가 이동함에 따라 극단적으로 말랑말랑한 거에서 극단적으로 단단한 표면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문장이에요. 다시 한번 볼게. 주어 답백을 읽어볼게요. 연구는요 통념에 도전을 했고 연구가 발견을 했습니다. 뭘 발견했느냐 지표면 반발력 과 충격 이라고 하는 게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통념에 반발한 다음에 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지표면 반발력 과 충격은 변함이 없구나. 자 모함에 따라서 달리기 선수가 달림에 따라서도 아 이 충격이라던가 지표면 반발력이 변함이 없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래야지 이 글이 이해되는 문장으로 변하는 거예요. 자 우리 수업의 특징이 제가 어법적 요소다 설명이 들어요. 근데 길고 복잡할 때 요약하는 것도 수업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공부법 자 그 다음에 제가 복습법까지 설명드립니다. 일단 데이 1에 데이 30 자 물론 강의 수는 12강인데요. 1번 5번이 수업용이죠. 수업을 듣고 나서 매 시간 6번부터 10번까지 채화형 문제를 공부하세요. 혹시 100%가 이해가 안 돼도 한 80%밖에 이해 안 돼도 계속 완강을 일단 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100% 이해 안 되면 진도 안 나가는 학생들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끝까지 공부하고 나면 그 다음엔 틀이 보이거든요. 1강에서 1강에서 12강을 일단 완강을 하세요. 100% 이해가 안 돼도 그 다음 1.5배속으로 다시 수강을 하시던지 아니면 교재로만 다시 복습을 합니다. 그럼 저희가 보충자료실에 추가용 채화 자료장을 또 올릴 거예요. 그걸로 그것도 분석서 다 드릴 겁니다. 본문과 어휘만 있는 게 아니라 분석 부분까지 들어간 걸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채화까지 공부하면 완전한 공부가 될 거예요. 길고 복잡한 문장 한 달입니다. 한 달이면 여러분들 거의 씹어먹을 수 있고요. 자 이제 제가 장담컨대요. 우리 교재로 150번만 넘어가도요. 정말 그 문장이 그 문장이에요. 수식 어구가 길어져서 길어진 거지 사실 수식을 빼면 해석적 주호동사 복잡으로 따라가고 뭐 애재석이 나오던 후치식이 나오던 그 녀석이 그 녀석입니다. 문장 구조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고요. 선행 강자로 지금 당장 1등급 학생이라면 곧바로 수강하셔도 돼요. 근데 선생님 제가 2등급 초반인데요. 제가 좀 해석이 좀 약해서 그러면 문장 해석의 원리를 듣고 나서 오는 걸 추천드리고 또는 T3, 상고 퍼스트 그레이더 세컨 느낌 오시죠? 고1 T3, 상고입니다. 고1 기출문제 3개년이고요. 세컨드 고2 기출문제 3개년이에요. 아니 고1 고2 기출문제도 해석이 안되면서 고3 거에서 못합니다. 그래서 요거 아니면 요거를 둘 중에 하나를 수강하고 오시면 더 큰 도움은 될 거예요. 그래서 길고 복잡한 문장 씹어먹으셔야 됩니다. 내가 해석이 약했다. 무조건 끝내시기 바라고요. 한 달이면 끝나는 공부니까 여러분들 꼭 채화 그 다음턴 채화만 하시면 해석력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자 우리 T3, 상고 수업 시간에 봅시다.